와 바 바 바 바 바다 와 와 와 너 뭐해? 어? 선제야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I'm sweet on you, I'm sweet on you Oh, like Bonnie and Clyde, your hand in mine I'm sweet on you today 소원 빌자 민감 우리 꼭 함께 동원대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너 동원대 원서 접수 일정 알지? 그럼 수시 1차 9월 9일에서 10월 2일 2차 11월 8일에서 11월 22일 그리고 점시 12월 31일에서 1월 14일 안돼 손재야 뛰어 아이 잠깐만 잠깐만 아니 어디 가는데? 정류장 어? 지금 바로 가야 돼 안 그러면 붙여 아이 잠깐만 잠깐만 아이 좀 진정해봐 소라 빨리 가야 돼 지금 가도 늦었어 이미 다음 차례 됐어 뭐? 괜찮아 소라 동원대는 교내는 물론 본점까지 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30분마다 있는데? 아이 게다가 동원대를 종점으로 잠실, 강변, 삼성까지 가는 버스도 있고 어떡해 통학 너무 편리하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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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우편 제거죠? 어? 제거 맞는데요? 네 우선 쓰세요 비도 안 오는데 아 어서요 실은 동원대학교에 지원할 때 제출할 서류라서 정말 중요한 우편이거든요 아! 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와 방문 접수구나 아마도 우편으로 원서 접수 할 뻔했어요 동원대학교